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방어가 어렵겠다는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내린 장성철 공감과 논쟁센터 소장의 글에 대해서 3선 의원인 국민의힘의 장재원 의원이 아주 격정적인 주장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내가 x파일의 일부 문건을 봤다 이 정도에서 거쳤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를 아주 센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재원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엄습한 정치 공작의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정치 공작이 야권 내부로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과 내통해서 그들의 세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까지 장재원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찬반이 나누어지겠지만 제가 동의하는 것은 이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윤석열 관련 x파일 운운, 검증자료 운운 이렇게 할 때부터 정치 공작의 냄새를 맡기 시작한 분들이 꽤 많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장재원 의원 주장입니다. 진정정건 교체를 바라는 분이라면 자신이 입수한 x파일, 가로 1구의 x파일을 입수한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로 닫고의 x파일의 입수 경위와 내용을 윤 총장 측에 전달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자행할 네거티브 공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 아닙니까?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아니 사실관계 확인할 능력도 없는 분이 주어드는 x파일을 빌미로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출마 포기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을 엄회해서 상대 후보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의 해설은 설령 장성철 소장이 그런 의도를 전혀 갖지 않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더라도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 그렇게 이용당해버린 거죠. 이용을 당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장재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그토록 찍어내고 싶어서 안달했던 문재인 정권이 확실한 x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벌써 윤석열 전 총장을 생매장시켰을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아주 적절한 지적인 거죠. 그렇게 확실한 약점을 잡고 있었다면 벌써 윤석열 전 총장을 몇 번이든 생매장시키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장재원 의원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정치 입문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부 메시지 혼선을 침소 붕대해서 지지율에 취했다는 등 윤석열 전 총장을 흔들어대는 것이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당겨진 분들에게 할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야권 분류를 노리는 민주당의 이관계에 의해 부하 내동하는 것은 이적행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대선 후보들을 힘을 합쳐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경선 기간 동안 충분히 검증하고 토론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유력 대권 후보를 넘어뜨릴 국립부터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배신한 행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재원 국회의원의 그런 주장입니다. 그의 표현 가운데 다소 격한 표현 민주당과 내통해서 등이 있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대하는 국민들 가운데 정권교체에 대해서 여망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장재원 국회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장성철 소장은 장재원 국회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무치 속이 상하고 불편한 모양입니다. 6월 20일 날 일요일 날 오후에 장성철 소장은 격한 반응을 피력했습니다. 참고로 장성철 소장은 22년 동안 자유한국당 등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지금까지 중립적인 그런 필력을 자랑했던 분입니다. 6월 20일 날 오후 7시 무렵입니다. 장재원 의원은 살이 분별을 못하는 천둥벌거숭입니다. 무엇이 국민의 힘을 위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장성철 소장은 내가 진정으로 국민의 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아드님 관리 잘하고 다른 일에 관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받고 흥문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이면 의원답게 처신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장성철 공감과 논쟁센터 소장 이제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오후 9시 무렵입니다. 장재원은 한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을 돕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개 평론가입니다. 문건을 입수했으면 전달해서 대비하라고 하다니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정치블로크가 아닙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쇠작 운운하다니 그 정신세계가 놀랍습니다. 본인이 예전에 정치공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흥문에서 날뛰는 것을 보면 천둥벌거숭이가 틀림없습니다. 공작은 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성철 소장이 장재원 국회의원의 주장이나 비난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하게 느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같이 민감한 문건을 입수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측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은 적을 때 써서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장성철 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선이건 뭐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은 아마 그가 짊어져야 될 그런 큰 책임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오후 9시에 좀 더 감정적인 그런 발언을 장성철 소장이 남겼습니다. 천둥벌거숭이 장재원을 검증하는 글을 하루에 한 건씩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는 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장성철 sns를 방문하면 bn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장성철 씨 나와서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사주 받았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그만입니까? 제2의 김 모입니까? 이렇게 아주 격한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종류의 주장이 그렇게 옳은 주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제거하기가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장성철 소장의 입장에서 정말 선의를 갖고 쓴 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파장이 이렇게 아주 커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수습하는 방법은 입수 경위와 출처를 명확히 밝혀서 자신의 악한 의도를 갖고 쓴 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수 경위와 출처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공개할 수 없다. 그럼 아마도 오해와 비난과 비판과 부역자라는 그런 오명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